세븐코스 왔습니다 후반전 와.. 정말 고생 좀 했네 아 후반 좀 잘 취해야 될 끼인데 아 비오는 사이에 너무 좋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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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생각보다 저분도 이쪽 나무 맞았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양인가요? 1개 까져요? 오케이. 절대 안 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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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제가 넣어서 흔들리셨군요 또 다시 흔들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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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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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어이 없다 아 아 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얼렁치고 아 이거 버섯인데 잔디디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 진짜 재수로 파이브온 됐네 아 완전 내리막이네 해저드 아니에요? 해저드 세, 세, 넷 세, 넷 포온인데 아 해저드에요? 그건 포온 아 다울인데 고지나는 굿샷! 조금보지를 어 좋다 내려온다 생각보다 공이 안구르네요 완전 오르막이잖아 들어가라 생각보다 더 안구르네 오 나이스 퍼팅감 살아났다 고기야? 너는 쌍둥이네 이게 되겠나 안 된다고 본다 고기야 오오오 하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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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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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